자, 이거야. 어, 어디서 찾으셨어요? 어제 제가 모르고 집에까지 들고 갔더라고요. 네? 제가 드렸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. 아까는 저한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. 제가 가지고 왔다고. 죄송해요. 이거 제가,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.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, 남의 일이라고? 죄송합니다. 아니, 아까 제가 분명히 물어봤잖아요, 제가.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제가. 그 안에 돈다발이 들어있으니까. 와, 이거 하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구나. 그렇게 생각을 했대. 저 놈의 자식 저거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저거. 사손님이 가지고 계셨는데. 아, 그거는 길 가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 방송 듣고 그때서야 이제 사태 파악을 한 거지. 그 길로 겁이 나와서 바로 대범이한테 뛰어갔다고 그러더라고. 아니, 근데 저놈은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와야지 왜 대범이한테 뛰어가면 진짜.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. 그 혹시 대범이가 이거 돈 줄 때. 우리 준이 얘기를 했나요? 안 했어. beans. 양보한 시장. viele. 옆에. 오늘 아침에. 여러분. 아침에. 여러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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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